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13일 창단 첫 오픈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. 오픈 리허설은 관객들이 공연 전에 지휘자와 연주자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지중배 지휘자는 오픈 리허설을 통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본 공연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번 오픈 리허설을 계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